나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여기는 무영씨 넷 남자친구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강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? 이 차 그쪽 차예요? 아니요 친구 차예요 아 어쩐지 뭐가 어쩐지인데요? 어쩐지 엄청 예뻐 보이진 않아서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? 안 나는 척 하는 거예요? 저기요 나 알아요? 아니요 전혀 일부러 그러는 거죠? 뭐가? 관심 끌려고 어쩌면 저기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닐까?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지만 아끼는 사람이 상처받는 게 은근히 즐겁고 좋은가 보지? 그 따스 법이 나한텐 안 통해 상처한다? 아놔 응 그 따스 악난이 어딨어? 가! 너랑 있으면 멈출 때를 넘쳐나 가속도가 붙어 안 돼서 출발 가속도가 붙어 아무래도 난 네가 계속 싫을 것 같아 여려봐